성주군의 한 파크골프장이 좁은 부지에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보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나 뿌리던 코스를 4개로 넓힌 성주군 파크골프장. 2019년 축구장 부지를 편입해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를 갖췄지만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권장하는 4코스 기준 최소 면적인 3만 3천여 제곱미터에도 못 미칩니다. 성주군은 3개 코스도 들어가기 힘든 공간에 4개 코스를 채워넣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확장을 원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코스가 들어가 경기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먼저 각 코스가 밀접하게 붙어 있어 공이 코스를 넘나들며 다른 코스 이용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코스는 선으로만 구분해도 되지만 상황에 맞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적인 설계를 거쳐 조성돼 안정성을 검증받은 구미시의 파크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공의 이탈을 방지하는 시설이 눈에 띕니다. 공이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곳엔 말뚝을 박아 표시하고 수목까지 심어놨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파크골프장을 가로지르는 산책로. 경기에 방해가 안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시코스 1번호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공이 산책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산책로에서 공을 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야간 경기를 위해 이곳저곳에 설치된 조명등입니다. 장타를 노린 타구가 조명등에 맞고 튕긴다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주군은 파크골프장의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홀과 홀 사이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패스 설치를 하고 야간 조명탑의 밑에 부분에 공이 맞을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요구 수용에 급급했던 성주군이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